고객이 좀 알아서 전화해주면 안되나? 알아서 찾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저는 특별히 여기저기 광고나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전화가 오고 알아서 고객이 찾아옵니다.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꾸준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두번씩 최소한 두번씩 1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맛보기랑 비슷해요. 우리 식당에 가나 마트에 가면 맛보기 하잖아요. 먹다보면 익숙해지고 사게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컨텐츠도 무료로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유명 유튜버 대도서관님도 같은 조언을 하셨거든요. 컨텐츠는 길 필요 없어요. 긴 것도 자르면 됩니다. 짧고 간결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거. 이것도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지금 돈 내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무료로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계속 제 영상이 좀비처럼 뜰 겁니다. 근데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볼 게 계속 있죠. 꾸준하게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AI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저도 AI를 쓰게 되니까 영상 하나 만드는 거 컨텐츠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플랫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 요즘 누가 홈페이지 봐. 아니에요. 홈페이지 중요합니다. 자기 집이잖아요. 홈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입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는 물론 해야 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들 거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는 내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DB도 내 거잖아요. 홈페이지는 월드 바이드뱃이 생긴 예로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에 올린 것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거나 그쪽에 같이 올리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좋아요. 팟캐스트. 영상 컨텐츠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짧게 5분 이내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많이 공유할 수 있고 펀나를 수 있게 약간의 감성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이요. 비싼 장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편집 프로그램 되게 많거든요. 썸네일 제작 이런 것도 캔바도 있고 미리 캔버스도 있으니까 그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바운드 마케팅입니다. 알아서 찾아오게 만드는 인바운드 마케팅. 첫 번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두 번째 컨텐츠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 2회 이상 컬럼도 좋고요. 블로그도 좋고요. 유튜브도 좋고 매체를 하나 잡았으면 꾸준하게 1년 이상 주 2회 이상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EO 최적화라는 건데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해서 콘텐츠가 좀 잘 검색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분석하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팔로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주세요. 다섯 번째는 분석 및 개선인데 항상 내 콘텐츠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왔고 어떤 걸 주로 봤으면 얼마나 머물런지는 구글 애널리스틱스라든가 이런 분석 도구가 있어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분석해 주는 모니터링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서 그래 이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이건 별론에 라는 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인바운드 마케팅 당연히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한 15년째 꾸준히 하잖아요. 유튜브 꾸준히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퍼져 있어서 한동안은 일을 안해도 이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해야겠지만 이렇게 뿌려는 씨를 뿌려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